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뿌리 깊은 성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직장갑질 119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 건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아줌마나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을 여전히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에서 회사 내에서도 이런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31.3%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55.9%로 절반 이상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6명이 아가씨, 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근로자 중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12.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차별 호칭도 소속 지위에 따라 달랐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성차별 호칭으로 불린 경험은 임금 수준에 따라서 많이 갈렸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46.2%가 특정 성별을 일컫는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월급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그런 경험을 한 비율이 16.4%에 불과했는데요. 노동시장 양극화의 또 다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또 있는데요. 바로 여자는 또 남자가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발언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직장인 27.6%가 여자는, 남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커피 타우기부터 애교부리기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3.2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였는데요. 게다가 여전히 일터에서 외모를 지적당하고 연애와 출산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이 밖에도 직장에서 어떤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일방적 구애 문제에 더 심각합니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는데요. 남성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이런 불쾌한 일을 14.7%가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도 어렵고 직위상 제대로 된 항의를 하기 힘들다는 걸 악용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들의 증언을 보면요. 상사나 선배 등 직장 동료의 일방적 구애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에 경고나 협박 같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방적 구애 행위가 이른바 구애 갑질로 불리며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회적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직장 갑질 119 역시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장인들 10명 중 7명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사내 연애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생소하죠. 생소하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감독 권한, 평가 권한 등 우위에 있는 사람과 후임자 간의 사적 관계를 금지하고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 정직원뿐 아니라 외부 인력 직원들까지도 사적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CNN 방송은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인사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부사장이 규칙을 어겨 사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예 직장 내 구애갑질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네, 직장인들은 사내에서 성범죄나 젠더폭력 피해를 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회사뿐 아니라 10명 중 7명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각각 20%포인트 이상 높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 어떤 게 더 있었을까요? 네, 여성 10명 중 1명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후 업무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남성 음당률의 3배를 넘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경제계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 실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기거나 불이익을 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상반기 직원들을 향해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 욕설과 함께 이른바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체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 중견 기업 소식이 충격을 줬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실제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들이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혹 행위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창업주의자 고문인 고문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각종 행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는데 조사 결과 직원 38명의 급여 674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이 사태가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을 때 당시에 채용에도 갑질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이 좀 됐을까요? 네, 채용 담당자들의 SNS 대화방에서 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등 성별, 나이차별 지시가 오간 것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갑질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고요. 체중을 못 줄인 직원에겐 경고 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납과 1,700여 차례 넘게 연장 근로 한도를 넘긴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기가 막힌 갑질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확실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9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적절한 호칭부터 구애, 갑질, 또 출산 등에 따른 분리까지 수많은 성차별이 여전히 직장 내에서 벌어지면서 일하는 여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런 답답한 현실이 개선될까요?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 브리핑 365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